24장 새 번역과 NIV로 봉독합니다. 21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중에 거류하는 개개개, 나그네나 떠돌이하는 사람들에게나 주워서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First Food가 아니고 Second Grade, 그러니까 아주 최상품의 것은 그 본도의 사람들이 먹고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그냥 개개나 이방인들에게 팔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성민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 스스로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그런 것은 절대로 먹지 말고 우리도 그거를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버리는 것 대신에 개개나 이방인들, 차라리 거지에게라도 주면은 괜찮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최고의 상품을 인류의 상품은 하나님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도록 하고 그리고 스스로 죽은 것이나 부정한 것,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에게 팔도록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이방인이겠지만 하나님의 우리 택한 백성임을 그걸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세에다가 삶지 말라고 우유를 붓고 소고기를 삶는다거나 하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Be sure to set aside the tents of all that your fields produce each year 매년, 매해마다 그 토지에서 나오는 11조를 매해마다 11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곡물에 대한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쌀이면 밭에서부터 벼농사를 지어서 쌀 10가마니가 나왔으면 그 1가마니는 하나님께로 교회로 11조 헌금을 드리게 되는 거죠. 100가마니가 나왔으면 10가마니는 하나님의 거심을 인정하고 거기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합니다.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여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경여하는 것을 항상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는 성전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 성전에 그곳에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고 함께 먹도록 하였습니다. 또 소와 양의 처음난 것을 먹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경여하는 것을 거기 함께 하나님을 경여하면서 그것을 먹고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먹는 것, 어떻게 먹는 것, 장소까지 세밀하게 정말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 장소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그 장소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양이며 소며 곡식이며 가져가게 너무 멀 때에는 그 행로도 무겁고 정말 그것이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Then exchange your tithe for silver and take the silver with you and go to the place the road you God will choose 이때는 이 당시에는 silver 은으로 바꾸라고 하였지만 그 11조를 곡식이나 양이나 소나 모든 것에 그 11조를 뗀 것을 캐리할 수가 없고 너무 멀은 경우에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가 너무 멀어서 행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것을 silver로 바꾸라고 여기에서는 또 현대에서는 돈으로 바꿔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무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거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선 11조를 돈으로 바꾸는 그런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또 26조말씀부터 또 다음에 봉독합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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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